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드디어 저희 스튜디오에 짜란! 닌테도 스위치가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토끼님 스위치예요. 토끼님이 나라 방송의 부흥을 위해서 물심양력 이렇게 회사에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착한 회사원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토끼님 마음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조심. 조심조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라 방송용 스위치도 회사에서 구매를 해주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면 아마 구매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바로 리피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정보다 더욱돼요. 한 번 더 진행해볼게요.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스타트... 또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다음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요. 이거... 이렇게 가지 않게... 네? 예! 레츠 스타트! 레츠 스타트 할 거예요! 어드벤처 하는 게! 가자! 오케이! 결정! 나라의 버추얼의 버추얼 아바타! 나라도 만들었어요 방금 전에! 이얍! 자! 충분한 공간 확보할게요! 이얍! 의자! 윙디 타오면서 소통한다세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했어요! 안전하게! 이얍!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윙디 타오드벤처에 오신 것처럼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모험을 하면서 즐겁게 윙디 타오를 해볼까요? 그럼요! 그런데 그 전에! 후잇! 윙디 타오를 하기 앞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답니다! 오호! 나러닝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올바른 자세! 네! 같은 트라이닝을 하더라도! 오호! 그쵸! 우선 효과가 반감되죠! 자세가 잘못되면! 올바른 자세의 프로! 좋네요! 소개해주세요! 위브리씨! 어디 나오고 계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위브리씨는 올바른 자세의 시범을 보여주려고! 아하! 대비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죠! 몸이 익히면! 보다 높은 효과! 네! 나라 요즘도 쪘기 때문에! 위블동물을 썼기 때문에 뺄 것입니다! 네! 위브리씨에 따라해서! 기본 조작! 예! 커서는 위아래를 움직인 다음! 성공을 선택할... 바로 보세요! 위은? 아래를 선택할... 오케이! 아! 바로 그거예요! 성공! 네! 그렇습니다! 나라 오늘 괜찮겠죠? 쓰러지는 거 아니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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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나 아이돌인데... 춤도 추는데... 설마... 아... 조작할 수도 있군요! 아하! 당신에게 맞는 운동 구하를 정의하므로... 몇 가지 질문? 성별 여성? 그렇죠! 당신의 나이? 나라 정신연령 43시였나요? 오늘 되게 그... 저희 스튜디오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 되게 바글바글하고... 무릎이 사먹고... 오... 우리 생각... 무릎 5명... 와우! 기념이 이렇게나 많이...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똑똑했구나! 나랑 유유자죠! 정영수... 유유자죠! 나랑 유유자죠! 오... 칼로리 계산! 체조! 아니요? 아니 이거 뭐지? 또! 가상의 체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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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모드! 이제 나아갈게요! 언니 이거 진짜 힘들기로 필요한거야! 언니 이거 진짜 힘들기로 유명한거야! 집에가서 아파서 울지마요! 유... 아 네! 그렇군요! 괜찮아요! 내일... 나 스틱을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가 살 수도 있으니까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모르잖아요! 사이언드 부분! 생년아주절! 조이는 힘! 당기는 힘! 링콘! 힘을 설정합니다! 오케이! 조이는 힘! 링콘을 양손에 들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조이는 힘! 아 조이는 힘! 뒷는 힘! 링콘을 안쪽으로 조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림콘을 양손에 들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잇는 힘껏! 링콘을 바깥쪽으로 당겨주세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최선 다했어! 됐어! 발을 살짝 벌리고 똑바르게 서주세요! 똑바르게 날아주세요! 무릎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사이먼트 모드의 빠른 동작을 측정합니다! 뭔지 모르시지만! 발을 살짝 벌리고 똑바르게 서주세요! 무릎을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빠르게! 세! 오케이! 됐어요! 음 네! 뭔가 설정이 된 모양인데요! 뭔가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수고했지? 그렇죠! 수고했죠! 수고했지? 이 정도면 수고했지! 마지막! 다이내믹 스트레칭 다이내믹 스트레칭 다이내믹 스트레칭 근육의 운동을 상승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운동 전에 열심히 리브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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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해보면 빨리 리브리쉬를 볼게요 일단 지금부터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리브리쉬 리브리쉬 수고했습니다! 와.. 와.. 워밍업! 다이내믹 생기!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드벤처의 세계로 떠날 시간! 아! 이제 게임 시작이군요! 어쨌든! 네! 간단한 몰기! 타워가 모두 잊지 않고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료는 잊습니다! 네! 화이팅! 네! 콩팡아 나오자! 네! 콩팡아! 콩팡아! 우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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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대로? 눈.. 눈.. 눈 색은.. 빨간색! 켜있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가자! 우와! 자! 가자! 우와! 자! 가자! 누구로 하지? 진짜 좋은데? 자! 가자! 누구로 할까요 여러분? 누구로 할까요 여러분? 자! 가자! 아.. 형사처럼 즐기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알겠습니다! 네! 씩씩한! 결정! 좋아요! 와! 오프닝 무비! 아! 또 되죠? 그쵸? 처음이니까! 네! 보도록 할게요! 쉬려고 하는게 아니고 보려고 하는거에요! 그럼요! 와! 근데 보스까지 가야된다고요? 이 츄츄는 누가 치신거지? 귤? 귤 피디님이 치신거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귤 피디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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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띠요! 우와! 전설의! 오! 그래 너말이다, 나라! 네! 왜! 뭐 그래야 게임이 진행되는 거겠죠? 어쨌든 꺼내주기로 했습니다. 따란 들었어요. 이대로 내버려주면 세상에 큰일이 닥친다고요? 뭐 어쨌거나 네 그럼 게임의 내용이군요. 큰일이 닥치면 안되니까 잉콘 당기 제일 다 느낌나네요. 약간 전설의 그런 느낌 그쵸? 여기 진짜 진동이 있어요. 여기 막 두드룩해요. 여기 링이 두루두루 두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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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진한 녀석 감정같이 속아 넘어갔구나. 이 녀석이 뭔가 악당한 느낌이구나. 그나저나 두고 두자리 이 호멈에 졌다는 곳에 가동이 다녀. 내 힘은 머지않아 완성된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리다. 딱 보아하니 얘를 움직이... 얘는 물리치는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기가... 멈춰, 드래고! 아, 놀라게 해서 미안. 저 녀석은 드래고야. 어둠의 오라를 내뿜는 드래곤이지. 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런 힘을 남겨뒀을 줄이야. 나는 링이야.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되게 목소리에 비해 귀엽게 생겼네요. 이 방법이 나 필요하네. 아, 그렇구나. 저대로 내버려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오라로 뒤덮여서 엄청난 일이... 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너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넌 이곳의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벗어나기 드래곤. 저런 힘. 상당히... 상당히! 만남과 트레이닝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 아...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보지 않을래? 네. 정보지 않을래? 네, 오른손.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오른손 엄지 이런거 가볍게? 어, 이건가? 어디지? 이건가? 너 뭐지? 나라 엄지가가 잠깐만요. 나라가 버츄얼이라 이 엄지가 터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됐다. 측정 중입니다.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뭔가 측정을 했고요. 뭐지? 못 측정한 것 같아요. 각! 우와! 오, 뭔가 각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우와! 어? 뭐지? 어, 머리가 있어. 싱크로 완료! 예!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 됐죠? 이제 우리는 일심동체야. 자, 드래골을 쫓아가자. 어? 예! 뭐지? 어? 나, 당연히 같이 가줄... 거지? 그치. 네가 운동할수록 우리가 싱크로 되면서 머리카락에 불꽃이 불타오를 거야. 이거 머리카락에 불꽃이... 네, 엄청나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 응! 오, 링크? 나의 링크? 와, 무비가 생각보다 길어네요. 무비 보면서 이런저런 세팅들 하고... 네. 어쨌든 첫 씬 시작이 정보. 오! 오! 드래곤은 저쪽에 있어. 아! 저쪽에 있어. 오! 근육은 뜨거울 때 단련하라. 아! 응? 우리가 흠께라면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응? 불타면 뭐가 좋은 건지 설명해줘. 그러니까! 하하하하! 머리가 불타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가면 됐어. 응? 달성! 달성! 응! 후잇! 응! 응! 빠! 빠!졌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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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트 의외로 스토리가 있구나! 어! 그러니까요! 나라도! 어! 지금 나라도! 어! 지금 나라! 가기! 빠!졌어! 동시나! 다시!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국기필고께서 하시는! 다시! 이번엔 소중히 하는 아름다운 바로!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유! 괜찮은 거나? 화이팅이 안되는데? 드레고가 쏟아! 보라사고라! 오오오! 이렇게? 아니! 이건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숙주를 지대하는 어둠의 오라야! 그러니!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드레고를 저지해야 해! 어구! 야! 난데없는 게 이렇게 당황스럽지? 어! 나라도 아직 여러모로 돌아다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복지락에 서포트할 게 안심해! 전혀 미소닉하지 않지만! 갈게요! 출발! 바로! 네! 나라는 되게 불편해 보여요! 괜찮아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하하하하! 항상 이런 자세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오! 근데! 되게 그래픽이 진짜! 나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거쳐! 하는 느낌! 자! 가자! 싸이저즈 조킹차 가자! 이렇게 하면 가는거야! 예! 달려! 예! 예! 우선 거기까지 가보자! 예! 엄청 빨리! 날 한번 조여봐! 아! 아!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하면 공포를 쏠 수 있어! 잘 기억해 봐! 아! 공격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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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이! 공기포는 좌우로 발사할 수도 있어! osing 아하! 물기 털이 나서 이렇게! 뿌잇! 이랬다! 우와! 물기 거쳐! 계단은 물기를 놓기려면 놀기 쉬워! 와! 와! 아 이거 먹어야 되는 거구나! 까잇! 우와! 우와! 이야! 와! 와! 어쨌든 아직은 달려나가는 거 위주로 타워도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날 좌우로 세게 당겨서 저쪽을 깔아드려봐! 오! 오! 네! 바로 그 거야! 나이스! 좋아! 달리자! 허벅지 알되겠어! 아직은 길렀습니다! 아! 됐고 됐고! 콧조림 잡힌 거 먹어야 되는 건가! 잘했어! 자! 머리에 해뿌린 줄!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그러니까요! 와! 재밌네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모으고 스쿼트 파워를 모으고? 전신을 길게 누려봐! 빨리 루키!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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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맥박으로 몸 상태 알아보기? 또 터치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한 번 해볼게요! 아 뭐지? 측정 시킬게요? 다시 측정? 다시 측정 한 번만 더 해보고! 빅토리 포즈 체육대회 때 써야지! 무슨 맥락으로 쓸 수 있어서! 우리만이 이 기분 갑자기 혼자 나와서 이렇게! 아 웃으면 안 돼! 어? 안 되는데? 버츄홀이는 안 되나봐요! 안 되나봐! 버츄홀이 안 돼요? 와! 첫 번째! 짱의 운동! 예! 와! 6kcal? 저희 저녁으로 햄빵을 먹었는데 언제 다 깨지? 망한 듯! 다음으로! 잘했어! 고마워! 머리만 있는 친구! 이토리 빨리 이 세상에 녹아들다니 깜짝 놀랐어! 그렇구나! 빨리 됐어! 응! 역시 배우기보다 들려라! 이 기회를 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 오케이!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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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고에게 가는 길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 없어! 좋아! 정신 바짝 달리기 출발하네! 예스! 야스! 야스! 속 쎄다! 뭐지? 뭘까요? 속 쎄다! 응? 난 집으로 보내줘! 꼬리라다! 자! 네! 다시! 그리고! 그렇다! 예! 유! 파이! 뭐지? 갑자기? 예상대로 나타났어! 예상대로 나타났어! 예상 어떻게 된 거야? 드래고가 만들어낸 몬스타는 피트 배틀이 아니면 공격할 수 없어! 어떻게 공격할 수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마! 하지만 걱정하지마! 응! 피트 배틀이라면 응! 나에게 맡겨줘! 네가 해! 피트 배틀은 이른바 네가! 네가! 이걸로 도는 충돌? 난 실제로 며칠 겸 자존심을 쓰러뜨리자! 어?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어요! 피트 배틀은 피트 배틀은 난 지금 시트? 아... 몰라요 진짜... 1번 를 선택해! 커트! 이렇게? 이렇게? 커트! 운동을 스쿼트를 하는 거는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백이? 아, 백이? 가만히 있다가? 아... 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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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왜 힘을 줘! 나! 키를 선택해줘! 만세 포쉽! 만세! 네! 좋아! 움직이자! 좋아! 팔을 살짝 비키는 휴대폰을 쉬어! 좋아! 아! 눈 부셔! 잘했어! 훌륭해! 좋았어! 좋았어! 저 친구 저렇게 모니를 위해서부터 내려치면 정말 잘했어! 어! 그래! 알았어! 응! 어땠어! 그러니까요! 나라의 어떤 체지방으로 괴물을 무리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It's exercise game! Yeah! Bring fitness! Bring fitness! Bring fitness! Yeah! 어! 이거 다 읽어! 이게 이상이었어! 그럼! 내가 알려드려! 그럼! 예! 날아가! 날아가! 우! 예! 가자! 빨리! 빨리!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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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 우! 아! 이제쯤 알 것 같아요! 이제쯤 알았어! 아! 아! 어? 아! 또 나왔다! 아! 고생님들이 다 아! 아! 고생이 많으십니까? 파트! 우리 애가 멋있는 점도 무력을 안해요! 좋아! 움직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 좋아! 파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파트! 좋았어! 좋아! 대단해! 좋아! 최고였어! 멍땡 가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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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돌아다니지! 발이 아닌 복구에 힘을 줘! 자! 스킬을 선택해! 오케이! 엥담운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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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포시! 포시! 됐다! 좋아! 움직이자!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이자! 오케이! 엄청난데? I'm not going to play alone. I'm not going to play alone. OK! It's so cool! 예! 이뻐하고 있어. But I'm so hot! 됐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바로 오늘 림피트 한다고 해서 해소할 거 갖고 왔어요. 오늘 끝나고 진짜 해소할 거고 왜냐면 이렇게는 버스를 타고 주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냥 가! 머리에 불 난다! 머리에 불! 머리에 불! 나랑 불! 골이 빅토리! 엉덩이를 낮추고 무한하게 빅토리! 이번엔 이거야? 왜 바꿔? 말이 다르잖아. 이렇게 해서? 아니... 길게 스트레칭! 빅토리! 빅토리! 잠깐만 더 이끄였나? 예! 아뇨. 그게 안 되더라고요. 버츄어리랑? 예! 속 세당의 운동! 어! 7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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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오! 역시 배우기보다 달려! 응? 드래곤 아직 나라의 힘을 모르니 한껏 분심하고 있을 거야. 그럼! 응! 신나잇아! 으! 거짓말은 우!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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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